안녕하세요. 크리스강의 모르면 나만 손해 TV입니다. 오늘은 10월부터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10월부터 1일 기준으로 4만 6,180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대부분 현재 지급받으신 분들의 평균 지급 금액으로는 81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정부 지원금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에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이렇게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 6개월간 시범사업 지역에서 지급된 상병수당 평균 지급일수는 18.4일로 평균 지급금액은 81만 5천원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상병수당 2단계 지원 대상으로는 2단계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 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하며,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소득을 판정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렇습니다. 1인 가구 270만 2천원, 2인 가구 414만 8천원, 3인 가구 532만 2천원, 4인 가구 648만 2천원, 5인 가구 759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1인 가구 직장 가입자 가구는 96,150원 이하, 지역 가입자 가구는 28,896원 이하, 2인 가구 직장 가입자 가구는 14만 7,280원 이하, 지역 가입자 가구는 10만 5천 944원 이하, 3인 가구 직장 가입자 가구는 18만 9,109원 이하, 지역 가입자 가구는 14만 7,855원 이하,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가구는 23만 142원 이하, 지역 가입자 가구는 19만 6,236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급여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개의 모형으로 운영되는데요. 근로활동 불가 모형은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료이용일수 모형 같은 경우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되며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을 지원합니다. 지급금액은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1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이렇게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2단계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로 선정된 4개 지역은 경기 안양시,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이며 신청 및 지급 절차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등을 거쳐 급여가 지급된다. 오늘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일 46,180원을 지급하는데요. 긴급속보로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일 46,180원을 지급하십시오.